제가 이번에 캠프 때 그랬나 저 같으면 1급 따고 놀러 다니겠습니다 재밌게 살겠습니다 이랬는데 1급 정도 알면은 저기 반야바람 일은 없거든요 만법을 공으로 볼 줄 아는 참나작용으로 일치의심조로 볼 줄 아는 고 힘 언제든지 참나랑 접속해서 계속해서 만법을 공으로 꿰뚫어 볼 수 있으면 세상 사는 데 맛이 다르겠죠 그게 절의 확철대호예요 확철대호 없고 도인들이 나도 더 배울 거 없다 하고 이렇게 만행 다니시고 하잖아요 그 맛은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상을 재밌게 살아보려면 1급 정도는 하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1급 따고 저 같으면 1급 따고 재밌게 살겠습니다 이런 말 드렸던 것 같아요 그것도 이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말에 그래서 1급 따시고 최소한 한 그런데 1급도 들어가 보면은 1급도 늘 참나 안에 자유롭고 반야바람 일을 하도 인가 해 가지고 이제 뭐 더 의심 없는 자리다 이거지 그 학당에 오셔서 참나 만나는 거랑 제가 말씀드린 참나 상태에서 어떻게 생각감정우감이 참나작용으로 보이나 이거 제가 견성요결이나 그 강의에도 올려드렸죠 견성요결하고 또 몇 개 올려드린 것 같은데 저희 홍의각당 견성요결 이거 읽어드린 강의들이 있을 거예요 9가지 쭉 따라 해보시면 모를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견성요결은 체험 지침이고 실천 지침은 홍의각이 14조 잖아요 14조가 그러면 저희 계율에 해당됩니다 요건 지키고 살자 그러니까 요거는 지키고 공부는 1급 정도 하고 1급 한다고 요거 다 안 지켜져요 여러분 열심히 해야 이건 평생 해야 되요 저도 지금도 열심히 이거 지키려고 노력하는 경지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닦아 가시다 보면 온불교식 표현으로 나날이 진급이 되는데 왜 놀아요 하면 또 진급이 되는데 진급에 끝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화원경 강의할 때 10지까지 있다 그랬죠 12지 따지고 하는 것들은요 11지 12지 따지고 하는 거는 요건 비로자나불이에요 우리랑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요걸 걸어놓느냐 공부에는 목표가 있어야 돼요 궁극의 목표 궁극의 목표는 도달해서 맛이 아닙니다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잡아주기 때문에 필요해요 그래서 11지부터 10지까지 가면 이게 저는 제가 뭐 동양 철학 공부하는 식의 해석은 이래요 10지라는 건 없는 거거든요 10은 완성입니다 동양에서는 특히 완성으로 보고 10을 안 쳐요 바둑도 9단까지만 하지 10단을 따로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9단은 계속 발전하는 9단이거든요 10은 완성이란 말이에요 완성이면 끝이에요 동양에서 10은 무극이죠 무극은 뭐예요 그냥 공이에요 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공 아니고서는 현상계에서는 발전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 발전을 하려면 굳이 해서 또 노력해야 돼요 더 더 더 언제까지 갈까요 무한하게 궁극의 목표를 향해 가는 겁니다 사실 10지도 10지, 11지, 12지는 무극, 태극, 한극 자리를 말하기 때문에 하나의 영원한 목표입니다 현실에서는 없어요 9단에서 한없이 10단을 향해 가는 거예요 9단 중에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양반을 10지라고 하는 겁니다 화원경이 그래서 화원경 풀이를 보면 저랑 생각이 똑같다는 게 저는 화원경 딱 10지 읽으면서 이 10지를 끝이라고 설명하지는 않겠지 하고 읽었더니 맨 끝에 가니까 뭐라고 하냐면 왜냐하면 일체 여래지를 얻었대요 10지에서 이미 여래래요 그러놓고 뭐라면 그런데도 더 나아가야 한다 하고 끝내요 그럼 이 화원경 쓰신 분은 알고 계신 거예요 이 10지도 진짜 10지는 아니에요 명예 10지지 명예 10단은 있어요 바둑에도 진짜 10단은 없어요 왜냐하면 10단이면 끝이에요 바둑의 궁극이고 내일도 발전할 수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10은 동양에서 만수라고 꽉 찬 수라 이거는 안 씁니다 9를 끝으로 보지 그래서 어디든 하늘도 9천상제 땅도 깊으면 9천 저기 황천 얘기할 때도 9천이라고 그러고 하늘 얘기할 때 하늘천자 써서 9천 황천 그럴 땐 샘천자 써가지고 9천 9천 지하에 뭐가 어쩌고 9천 하늘에 뭐가 어쩌고 10은 안 써요 그렇게 하시면 그러니까 증산도에서 강진상 선생님이 10천 열었다 막 이런 주장하는 건데 그건 무리한 해석이고요 강진상 선생님도 9천까지 딱 해설해줘요 제자한테 하늘이 몇 개 있는 거 같냐 이렇게 하면 9까지 세면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궁극을 의미해요 9가 10으로 했으냐 화음경은 십수를 가지고 모든 걸 풀이하는 식이에요 결국 이 10이라는 거는 9의 어떤 궁극을 의미한다 원래는 완성을 의미하는데 그런 식으로 현상계는 다 10으로 이루어졌으니까 10을 하나의 끝으로 보고 나는 이 논리를 설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10점 만점에 몇 점 이런 식으로 난 논리를 펴겠다 라고 한 거예요 화음경 10지경 그러면 10점 만점에 1지 10점이 만점 말 내부로 봤을 때 2지 이런 식으로 게재를 설정한다는 거지 궁극의 십단은 사실은 도달할 수 없다 재밌죠 이런 것들 우리는 무한하게 그 앞에 있는 분은 맨 앞에 계신 분은 가만히 계시느냐 아니에요 무한하게 오늘 또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더 진급 잘할까요? 이 밑에서 진급 잘할까요? 이 분들이 무섭게 올라가고 있어요 아니까 알고 할만하고 잘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분발해서 빨리 가지 않으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요 공부도 하는 놈만 죽어라 하고 노는 놈 죽어라 놀고 있고 그러면 이게 불균형 이걸 깨려고 보살들이 일부러 와가지고 자꾸 수작을 거는 거예요 중생들한테 공부하자고 하늘이 저급한 사이비들도 놔두는 이유가요 그렇게라도 해서 공부에 또 발심시켜 보려는 그걸 이용해서 그런 면도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하늘은 악을 하라고는 안 하는데 악을 이용하십니다 이왕 악을 하겠다는 놈이 있으면 그 놈을 이용해서 또 사람들을 각성시키려고 해요 하늘의 덕이죠 그게 그러니까 지금 사이비들이 창궐에 있다 그러면 그만큼 또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각성돼 버리면 다 또 잘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피의 마우 왕창 보고 끝나면 최악이 되는 거고 우리 학이 달렸는데요 항상 이 아공, 복공, 구공으로 무장하신 분은 어떤 사이비의 당에도 바로 일어나실 거고 정치건 정교건 경제도 다 사이비 종교입니다 여러분 사이비 종교 제일 하기 쉬운 게 저기 다단계 같은 거요 그 사이비 종교성 없으면 잘 안 돼요 신격화하고 너도 나처럼 될 수 있어 하면서 다 포섭하는 겁니다 다단계 경제적으로도 정교성 정치적으로도 나를 찍으면 너는 천국에 갈 수 있어 다단계 내가 하는 이 다단계 뛰어들면 너도 천국 갈 수 있어 예전에 막 네트워크 마케팅 해가지고 저한테 책까지 줘서 읽었더니 돈과 시간을 다 얻을 수 있다 그 얘기만 처음부터 끝까지 하더라고요 다른 직업은 돈 있으면 시간이 없고 시간 있으면 돈이 없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돈과 시간을 다 손에 질 수 있다 제가 쭉 보니까 이게 되려면요 맨 위에 놈부터 가진 놈들이 다 보살이어야 돼요 위에 놈이 먹어버리면 끝나요 쫙 빨리고 끝나요 그래서 이거 하려고 해도 돼 이거 보살도가 창궐하지 않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서 정치 경제 종교 어디 하나 그 종교성 없는 데가 있는 것 같으세요 다 사람 세뇌시켜서 꼬셔서 끌고 가자는 주의지 근데 이 보살도만은 그 세뇌에 걸린 사람들을 풀어가지고 본래 제정신 찾게 해주는 게 보살도거든요 네 정신 찾아 이거예요 내 말 들어도 아니에요 보살도는 네 정신 찾아지 정신 차려 너의 내면의 소리를 들어봐 지금 뭐라고 하는지 자명하다고 하니 찜찜하다고 하니 이거 해주는 사람 없으면요 정신 잃는 건 순식간입니다 사람이 뭐 재밌는 건 여기서 빠져나오면 여기 걸리고 여기서 빠져나오면 저기 걸려서요 어딘가에 걸려 있어요 난 종교는 빠져나왔으면 정치적으로 어딘가에 빠가 돼 있고요 정치까지 빠져나오면 또 경제적으로 누군가가 저 사람은 그 몇 년에 100억을 벌었대 거기 또 빠져 있어요 그런 양반들 끝없이 사기꾼들 걸리는 데도 또 끌려가죠 왜냐하면 그만큼 자극적이에요 제가요 10년 안에 일찍 올라가는 것보다 여러분 10년 안에 100억 만들기가 솔깃하지 않나요 그럼 그게 장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면 오면 문제는 그걸 걸어놓고 온 사람들한테 돈을 뜯어서 그 양반은 100억을 벌고 있어요 황당하죠 그거 들으러 갔다가 가면 또 뭐하냐 또 그 잠재의식 무의식에 긍정적인 언어를 때려 박아라 이런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돈 안 벌렸는데 그럼 네 정신이 부정적이라서 그래 거기 면피가 다 돼 있어요 거기는 딱 이론상 긍정적인 걸 박으라고 그랬잖아 그럼 시크릿 가서 왜 전 가난할 거예요 너는 왜 가난을 선택했니? 그럽니다 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너는 왜 가난을 원했니? 라고 오히려 질문을 해줘요 그럼 당황스럽죠 또 자책을 하고 이게 결론을 먼저 안 돼요? 약자는 계속 자책으로 끝나요 내가 못나서 이렇고 내가 부정적이라서 그렇고 있는 놈들은 나랑 정자가 달라서 잘 먹고 잘 사는 거다 내가 복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윤회론까지 들어가면 헤어나올 수 없는 길에 빠집니다 이게 정치, 경제, 종교 갑질하는 요령이에요 사기치는 요령이에요 보살들은 거기 안 속습니다 왜 진실을 아니까 개수작 부리지 마라고 바로 말할 수 있는 양반이 보살이에요 알아야 확신에 가득 차서 근데 일반인들은 확신에 가득 차서 말을 못 해요 왜? 저 말이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영원히 거듭나지 못하면요 계속 갑질의 피해자만 되고 끝나는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 옆에서 방관하고 있거나 누구 당하는 거 보고 있거나 내가 당하고 당한 애들 보고 있다 보면 보통 원대인가 내 차례 옵니다 나까지 당해요 이런 게 고등 침팬지 사회에 돌아가는 공식입니다 약육강식으로 왜냐면 그 양반들도 자기 재주이기 때문에 그거 부려서 살아야 되거든요 자기도 강자 되고 싶으니까 남들 딛고서라도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 안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람 중에 강자 되라는 이 사회에서 한생 애고 입장에서는 어차피 한생인데 항상 그 한생 부유하게 권력 갖고 원하는 거 다 얻으면서 쾌락 누리면서 살고 싶지 않은 중생이 어디 있어요 그럼 그 길이 있고 나한테 재능이 있고 나한테 피해 당하겠다고 지원자들이 있다면 일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 고리를 깨버려야죠 조건을 깨버리려면요 눈 부릅뜨고 계신 분들이 많으면 사기를 못 칠 거 아닙니까 보살 많아지는 수밖에 없다 깨어있는 고등 침팬지가 많아지는 수밖에는 어디서든 그 일은 일어난다 크고 작고 차이예요 동네 가면요 저기 시골 마을 가도 그 마을에 또 누가 해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네 단위가 있고 이제 번화가에 나온 사람이 있고 다양하게 있어요 자기 영양껏 해 먹고 있어요 자기도 알아요 나는 한 세 명 정도 빨면 딱 좋더라 그러면 세 명만 딱 빨고 맙니다 장사 딱 적고 세 명 딱 걸리면요 카페에다가 그 카페를 하나 만들어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힐링해 주겠다고 그래요 그럼 한 자기가 한 영양이 한 세 명 되죠 세 명 정도 차면 카페에 문 닫고 사라집니다 그 사람을 다 뜯어 먹고 탈탈 털고 나면 다시 카페에 옵니다 그런 꼴도 제가 봤어요 실제로 하고 있는 사람들 각자 자기 영양껏 착취해 가면 그 사람한테는요 그게 그 자기 재주인 거예요 아 내가 고등 침팬지 사회에서 이렇게 살으라고 하늘이 나한테 이런 재능을 줬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피렘이고요 그 정점에 서 있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양반들은 정점에 서 있는 양반들이에요 온 국민을 빨아먹으면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일도 안 해요 일도 안 하는데 근데 이게 정치인들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사람들 눈에는 보여요 아니 이것만 잘해도 사람들 세뇌만 잘 시켜도 아니 다 합법적으로 조폭 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다 해 먹으면서 아주 그 누리면서 특권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있는데 어떻게 안 가요 그쵸? 내가 재능이 있고 내가 꼬시면 사람들이 또 설득이 돼요 그러면 안 뛰어들게 애매하잖아요 해볼만 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틈을 다 주면서 그런 일이 벌어진 뒤에 우리가 한탄하는 것은 중생의 어리석음이다 그것도 우리도 탓이 있다 이거죠 틈을 아예 안 주면 그 사람들이 다른 직장을 알아봤을 텐데 국회의원 저기 만약에 스웨덴 같으면요 어떻게 했어요? 국회의원 저기 가면 얻는 건 없고 아주 고생만 죽어라 하는 곳이야 그러면 아예 이익을 탐하는 소시오패스들이 오겠어요 거기 아예 안 가죠 거기 가서 왜 고생을 해요 이렇게 우리가 판을 다 잔치상 버려놓고 와서 드세요 해서 거기 제일 먼저 뛰어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데 왜 이런 것들만 엮이나 하고 한탄하고 있어봤자 이 원리를 이해 못 하면 인간의 중생심을 이해 못 하고 욕심을 이해 못 하면 계속 같은 일만 벌어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 말씀을 좀 드려요 이런 것도 다 포함해서 아공, 법공, 구공 관점에서 이 현상계를 쭉 꿰뚫어 보시는 명상의 시간, 묵상의 시간을 좀 날마다 가지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날마다 실력이 듭니다 아침이나 저녁에 몰라 괜찮아 좀 5분, 10분 쭉 하시다가 다 내려놓으세요 몰라 괜찮아 할 때만큼은 일체를 몰라 합니다 일체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진리요 그대로 뭐 하나 부족한 게 없다 하고 모른다 괜찮다 마음의 부정적인 거 다 날려버리시고 특히나 요즘같이 사회가 어수선할 때는 사회 뉴스만 봐도 심장 울렁거리고 막 화나고 이럴 수 있잖아요 아무튼 뭔가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인데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으면 나는 한 개체는 화가 날 수밖에 없고 탐진치가 속구칠 수밖에 없습니다 탐욕도 나고 분노도 커지고 어리석음도 커지고 그때 앉아서 몰라 괜찮아 하고 5분, 10분씩 씻어내 주는 작업이요 엄청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날마다 독을 씻어내는 거예요 마음에 삼독이라고 하잖아요 탐진치가 탐진치가 마음의 창궐에 있으면 마음에 이 탐진치가 창궐에 있으면 이 독이에요 독 몸에 독 들어오면 막 해독한다고 막 난리 치는데 야채 삶고 막 갈고 하는데 거기보다 공 덜 들어요 이건 앉아서 또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병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독 계속 치유해 준다 이 느낌으로 탐진치는 삼독이라고 했습니다 독 독을 치유하는 거예요 자기가 알죠 바로 몰라 괜찮아 해서 마음이 평온해지면 탐욕이나 분노에서 자유로워집니다 탐욕 분노는요 명상만 해도 진정이 되는데 진정만 된 거예요 진정이 되는데 어리석음은 치는 알아야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공 복공 구공을 곱씹으시라는 거예요 안다 안다 하는 거 매일매일 자명하다 자명하다 난 안다 난 안다죠 모른다 해서 해결되는 게 있는데 안다 해야 해결되는 게 있어요 진짜 자명하게 안다 해야 그러니까 아공 복공을 자명하게 인가하면 치가 해결되면 탐욕 분노도 진정만 시켜 놨던 것들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왜 공식을 알아버리니까 나도 알아버리니까 더 탐낼 게 아니네 그럼 뭐 거기에 대해서 더 화낼 것도 아니네 이렇게 명상으로 진정된 거 하나에 두 번째 약물치료랑 비슷해요 약물로 진정시켜 놓고 인지교정 들어가야 되거든요 생각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생각 바꿔 버리면 근본적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탐진치를 독을 날마다 날마다 나는 약물치료와 인지교정과 같은 병원에 그런 치료하는 공식대로 우리는 몰라 괜찮아 로 진정시키고 참나의 희열로 진정시키고 선정의 희열로 진정시키고 그 다음에 아공 복공 구공을 자명하게 그 명상 중에 인가해 가면서 정확히 안다 할 때요 여러분 업장이 털려요 업장이 모르던 업장이 털려요 긴가민가하던 업장이 털리고 의심하던 업장이 털리고 회의하던 업장이 털려요 자명하네라고 할 때마다 업장이 털립니다 여러분 근데 왜 전 매일 자명하다 해야 되죠? 업장이 자고 나면 또 업이 쌓여서 그래요 또 사는 중에 긴가민가하는 마음이 생겨요 의심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걸 또 털어야 돼요 다음 날 그러니까 매일매일 틈날 때마다 업을 털어야 돼요 의심병을 털어야 돼요 참나 만나서 마음을 평안하고 기쁘게 만들고 걱정 없게 만들고 아공복공 구공 진리를 곱씹으면서 날마다 날마다 잘못된 견해를 털어내면요 두 가지 업장이 털립니다 이게 지적인 업장 잘 모르겠는데 하는 업장과 이 탐욕 분노는 결국은 자신의 욕심 때문이거든요 아지배 업장 이 두 개를 날마다 털어내야 돼요 삼독에 들어 삼독을 들어가면 두 가지 사실은 독소가 있는 겁니다 장애가 장애라고 하죠 업장 두 가지 업장이 뭐냐 무지와 아집 지적인 무지와 심리적인 아집 이 두 가지 몰라서 그러는 거랑 마음이 마음이 심보가 안 좋아서 그러는 거 두 개를 날마다 날마다 선정과 지혜로만 털어내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육바라밀을 다 써서 털어내면 최고지만 일단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 옆에 누구 없으면 뭐 바로 뭐 보시하기도 힘들고 혼자서 할 수 있는 육바라밀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육바라밀 남과 할 수 있는 육바라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 혼자 있을 때 막 육바라밀 공부를 제대로 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여건이 그런데 이걸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얼마든 육바라밀 중에 선정과 반야는 틈날 때마다 혼자 즐길 수 있어요 혼자 있을 때 오히려 더 선명해질 수도 있어요 그쵸 선정과 지혜는 마음을 고요하게 해 놓고 아공복궁구공을 선명하게 인가해 보는 연습 그거 도와드리려고 제가 견성 여결로 마음 선정 체험을 잘 몰고 가시라 그 상태에서 아공복궁구공의 진리만 써놓은 거요 이거 잘 인가해 보시라 그리고 평소에 실천할 때는 생활할 때는 14조 실천 법칙을 따르시라 이렇게 이러면 이게 개정의 사막이 굴러가는 거죠 명상이 명상도 요령이 있는 명상을 해야 돼요 요령이 있는 명상 참나랑 만나고 참나랑 만난 상태에서 또 현상계랑 만나는 명상 그걸 통해서 어떤 지혜를 뽑아내요 아공복궁구공이 지혜를 뽑아내요 지금 저 같으면요 저는 틈나면 이 짓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대화하다가 잠깐 멈추면 참나를 자각 참나 자각 참나야 뭐 늘 있지만 자각을 더 높여요 게이지를 높여요 참나 자각 정도 참나만 바라보는 정도를 1초라도요 1초만이라도 모든 걸 올인한다는 기분으로 해요 저는 길게는 잘 못해요 바쁘니까 그런데 일과 중에 짬짬이라도 그 하는 순간만큼은 모든 걸 올인한다 생각하고 몰입해서 합니다 5분을 뭐 한 생을 걸고 몰입하는 기분으로 5분만이라도 해보시면 느낌 달라요 그러면 잠깐이라도 참나에 몰입하면 1초라도 그리고 참나 상태에서 이 눈앞에 있는 생각감정 오감의 세계를 바라보면 여기까지는 체험의 영역이죠 선정의 영역인데 바라보면서 깊은 선정이 아니라 깊은 선정으로 들어갈 때도 있지만 얕은 선정 생활할 때는 얕은 선정으로 유지하면서 또 생활할 때만이 아니라 아공 복권 구공을 인가하려면 얕은 선정을 유지하면서 해야 돼요 그래야 생각을 작동시켜서 뭐라고 하면 돼요? 이것은 생각감정 오감은 참나의 작용이구나 라고 계속 얘기를 해줘야 돼요 내 우주에 내 우주에 계속해서 진리를 선포해주지 않으면 없는 거랑 똑같아지고 못 들은 거랑 똑같아져요 제 얘기 들었어도 잊어버리고 나면 여러분 우주에 아무 변화가 없죠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틈날 때마다 명상하고 참나를 자각해주고 참나가 자각된다는 건 여러분 우주에 태양이 뜬다는 거예요 영적 태양 태양이 안 떠 계시면 춥고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떠야 마음이 따뜻해져야 심리적 장애가 풀리고 환해져야 무지의 장애가 풀릴 거 아니에요 참나 뜬 것만으로도 이미 긍정적 영향을 갑니다만 그걸 극대화 하려면 참나가 뜬 상태에서 벌써 마음은 따뜻해졌지만 진리를 알아야 되니까 아공 복공 구공을 영양 되는 것만큼 자기가 자명한 것만이라도 곱씹으시면서 더 자명하게 만들세요 날마다 날마다 틈날 때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요 언제까지요 여러분 마음의 법계에 그 진리가 항상 선포되어 있을 때까지요 자나깨나 그 진리가 눈앞에 선명할 때까지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러면 무조건 진급이죠 여러분 무조건 진급입니다 지금 이런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제가 일지 되나요? 일주에서 일지 되나요? 이게 대나무 관절로 치면 여러분 대나무 한관문 뚫을 때 일주를 뚫고 만약에 일지를 뚫는다고 치면 이 중간은 단계 아니에요 진급 아니에요 그쵸? 이쪽 대나무 마디 막 뚫었더라도 계속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올라가야 나중에 부딪힐 때가 오죠 천장에 이 바닥에 바닥 뚫고 올라왔으면 이제 천장 뚫고 올라갈 생각해야 되는데 바닥 뚫고 올라왔다고 이 중간은 단계가 아닌가요? 계속 올라가야 나중에 천장에 부딪힐 때가 오고 천장 뚫고 나면 또 다음 칸이 나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진보할 수 있는 비방은요 빨리 진급하는 비방은 그러니까 꾸준히 그리고 빨리 가는 방법은 틈날 때마다 여러분 선정과 지혜로 여러분 영혼의 탐진치의 독소를 계속 제거해 주는 겁니다 업장을 계속 털어 주는 거고 탐진치의 독소를 계속 제거하는 겁니다 정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알잖아요 나는 계속 진급하고 있다는 걸 본인이 알아요 뭐 몇 급 됐길래 진급이래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지금 나날이 나아지고 있어 독소가 나날이 줄고 있고 내 마음 안에 선정과 지혜의 힘이 나날이 커지고 있어 선정과 지혜의 힘만 커지나요? 육바람일 하는 힘이 커지죠 선정과 지혜 상태에서 육바람일 로트를 쓰면 육바람일 분석을 하면 훨씬 잘 되는데요 당연히 왜냐하면 일체가 공한 줄 알고 분석하면 여러분 내가 상대방 입장 배려했는가 할 때 꽁 할 게 더 없을 거 아니에요 꽁 한 마음도 공한 줄 알고 참나한테 던져버리고 다 참나한테 던져버리고 갈 거 아닙니까 최근에 베네딕트 규칙서라고 카톨릭 예전에 그 수도 생활할 때 규칙서로 쓰던 게 있어요 거기도 실천지침이죠 그거를 책자가 작아요 그래서 하나 저는 그런 거 보면 또 막 이건 사야 해 해가지고 괜히 기독교 방송 보다가 평화방송도 아니고 개신교 방송을 보는데 카톨릭 규칙서를 소개해 주길래 주문해다 봤더니 재밌는 구절이 있었어요 다 읽진 않았는데 그 그 그 그 그 악한 생각이 나고 망상이 떠오를 때 그리스도한테 던져버리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너무 똑같지 않으세요 여러분도 해본 기분 들지 않으세요 이런 거예요 똑같아요 영성생활 하는 분들은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순영원이나 이런 데 가서 이런 강의하면 놀랍니다 어떻게 영성생활의 그런 은밀한 부분을 알고 계시냐고 우리만 알고 있을 줄 알았는데 똑같거든요 이 느낌 아시 그리스도한테 던져버리라는 느낌 아시겠죠 이 느낌 아시면 여러분도 영성생활 하고 계십니다 던져버리라고요 잡념 망상 들고 계시지 말고 주인공한테 참나한테 하느님한테 던져버리고 몰라 그게 한마디로 몰라요 난 모릅니다 그리스 예수님 아미터블 참나 난 모릅니다 하고 던져버리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 계세요 그냥 왜 그 시간에 그걸 불덩이를 쥐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던져버리고 왜 본래 공이니까 본래 하나님한테 나왔으니까 하나님 뿌리에다 던져버리면 흔적도 없죠 던져버리고 여러분은 깨어 계시면 되죠 이렇게 마음을 선정과 지혜로 계속 정화하는데 달인이 되셔야 육바람일 실력도 는답니다 공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육바람일인데 육바람일 전반의 실력을 끌어올리려면 선정과 지혜를 끌어올리는 게 요방이에요 선정과 지혜 그리고 거기다 호흡 에너지 대주면서 계속 깨어 계시면서 자명한 생각 해 주시는 게 아주 묘방입니다 이렇게 하시다 보면 여러분 하루 공부하면 하루만큼 나아져요 이틀하면 이틀만큼 나아지고 그런데 공부하다 보면 내가 후퇴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아니고 공부가 이렇게 좀 치고 올라가다가 좀 다져집니다 항상 공부는 찌르기 다지기 찌르기 다지기 다질 때 보면 여러분 흙을 이렇게 쌓아놓고 다질 때 막 슬퍼서 안 다지실 거예요 다지면 줄어든다고 안 다지면 말이 되나요? 올라갔으면 눌러서 다져야 돼요 탄탄하게 해 놓고 또 흙을 올리고 탄탄하게 막 나무로로 때리고 발로도 밟고 해 가지고 다져 놓고 또 그 위에다 기초공사가 확실해야 집이 지어지죠 그러니까 항상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가 더 실망스러운 모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또 다지는 과정에 그러건 저러건이에요 그러건 저러건 나는 모르고 괜찮으며 나는 자명하다 하는 그 태도를 계속 지켜 가실 수 있으면 무조건 여러분 이번 생에 엄청난 진보를 하실 겁니다 계속 레벨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그런 태도로만 계속 사시면 그냥 알아서 일어나니까 진보는 그럼 나날이 더 자명해지고 사물을 볼 때 아공, 복공, 구공으로 보니 얼마나 자명하겠어요 지금 1지부터 10지 이렇게 했지만 올라가는 방법이 이 얘기도 한번 드려볼까요 아공과 복공이 있다면 사실 구공도 복공 안에 들어갑니다 만법이 공하다는 진리거든요 만법이 어떻게 생겼냐를 설명하면 구공인데 요건 아공은 자아에 대한 아집에 반대죠 아집을 털고 아공 법집 법에 대한 집착을 털고 복공 법집이 뭐냐 요 펜이 여러분 밖에 있는 것 같죠 요게 법집이 요 만법이 공이 아니라 공이 아니라 이 만법마다 다 독자적 실체가 있는 것 같죠 나 밖에 3개가 객관적으로 있는 것 같죠 요게 법집이라고 합니다 사물을 왜곡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비유 있잖아요 밧줄을 배민 줄 알고 놀라서 봤는데 다시 보니까 밧줄이더라 그게 뭐냐면 그때 우리가 뱀인 줄 안 게 법집이에요 이 현상계가 나랑 별개로 있다고 느껴지는 게 법집이에요 근데 원래 밧줄만 있었죠 뱀은 뭐였죠 망상이었죠 현상계가 나랑 별개로 있다는 건 에고의 망상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게 법집이에요 그 망상이 깨지면 뭐로 보이겠어요 현상계가 밧줄로 보이듯이 뭐로 보이겠어요 참나의 작용으로 보입니다 참나의 작용으로 보는 만큼 법집이 깨진 거고 여전히 현상계는 존재해요 그만큼 법집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십지 보살이 돼도 법집은 남아있습니다 궁극의 십지 말고 절대적인 십지 아니라 화암경에서 말하는 굳이 십지 그런 헷갈리시면 굳이라고 할게요 굳이까지 가도 뭐라고요 말래까지 가도 법집은 남아있어요 왜 이 우주가 이 우주가 왜냐 여전히 그 양반은 발전한다는 건 법집이 남아있으니까 발전해가는 거예요 그걸 조금씩 더 정화해가면서 우주를 더 깊이 이해하는 거예요 이 우주는요 그러니까 이 간단하게 진리의 세계 참나의 세계가 있고 참나의 나툼인 이 현상계가 있는데 이 현상계를 이 참나의 작용으로 이 현상계를 바라보면 그대로 진실인데 참나의 작용에서 현상계를 바라볼 때 애고가 껴 가지고 애고의 망상으로 보는 세계가 있어요 우리는 이 세계만 보고 현상계를 살아간다고 이게 깨지고 이걸 봅니다만 유식학에서는 이거를 변계 소집성이라고 그냥 확 지나갈게요 변계 소집성 이 현상계는 의타기성 그냥 다른 것에 의존해서 인연따라 존재하는 거 그러니까 인연따라 일어난 거니까 진실이에요 밧줄이에요 참나는 영원한 세계 이거는 경험적 세계 이거는 망상의 세계예요 밧줄을 뱀이라고 보고 있는 변계 소집성은 두루 계산해 가지고 두루변 계산할 게 소집, 집착하는 병입니다 딱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보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박살내야 되지만 현상계를 박살내자는 거는 잘못됐다 이게 대승이론이에요 유식학의 핵심입니다 유식학은 현상계를 부정하지 않아요 현상계를 왜곡해서 보는 거를 배척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 현상계 자체를 떠나버리자 그러니까 그러면 소승입니다 현상계는 그대로 긍정하되 현상계 안에서 현상계를 해서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게 뭐겠어요 현상계의 실상을 알아가고 현상계의 허상을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이 현상계를 떠나시면 안 되고 현상계 안에서 공부를 계속 배양해 가지고 실력을 키워 가지고 진리를 더 밝히고 어둠, 망상을 더 줄여가는 작업 이게 영원한 작업입니다 그럼 그 딱 왜 깔끔하게 끝내면 좋지 왜 그래요 아니요 이게 오묘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음양이 있어야 현상계가 펼쳐져요 우리가 사는 이 우주가 만들어져요 음양 낮과 밤이 있어야 그래서 이 현상계에 대해서 에고 입장에서 바라보는 이 시각과 참나 입장에서 바라보는 이 시각이 조화를 이루면서 현상계가 굴러가기 때문에 끝내 사라지진 않습니다 현상계가 현상계에 사는 존재는 반드시 법집을 아집을 갖고 있어야 돼요 사실 여러분 에고 여러분 위주의 에고라는 게 그게 아집이에요 에고가 갖고 있는 기본 속성이 아집이에요 내가 아무리 공정하다고 해도 여전히 난 나 위주로 우주를 보고 있잖아요 이걸 부정하면 내가 사라져야죠 그냥 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공 법공이라고 하는데요 아공을 얻었다 그러면 아라하니다 자 보세요 아라하니다 한 일주보살 실력입니다만 확실히 일주는 아니고요 준 일주 그럴게요 진짜 일주는 법공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럼 일주보살 일주보살의 법공 얻었다 아라하는 아공을 증득했다 그럼 뭘 얻었다는 걸까요 여기서 열반 상태에서 나라고 하는 게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게 무상하더라는 걸 알아냈어요 나라고 하는 게 무상하고 나라고 하는 게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걸 알아냈어요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나라는 게 고정된 실체가 없다 공하다 나라는 게 무상하다 자 법공은요 마음법이 고정된 실체가 없다 마음법이 참나의 작용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풀 수 있어요 약간 맛이 다르죠 자 근데 나라는 게 고정된 실체가 없고 나라는 게 무상하다는 걸 알았다는 건 아라한들이 이 명상 상태에서 바라봤을 때 알아낸 거고 일상을 살아갈 때는 다시 에고의식이 작동합니다 그래서 석가모님께서도 유여열반을 얻은 아라한들 생존에 있는 아라한들은 사는 동안 초코시름을 느낄 수밖에 없다 라고 해놨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사는 동안 오온이 작동하는데 똑같아요 아집이 작동한다는 얘기에요 여전히 그럼 일주보살은요 마음법이 공한 줄 알았는데 그럼 이 양반들은 법집이 아예 없을까요? 아니요 여전히 이 세계에 살고 있어요 법의 실체를 꿰뚫어 본 것 뿐입니다 그러면 언제 진짜 이 아집에서 벗어날까요? 언제 이 법집에서 벗어날까요? 둘 다 언제? 궁극적으로 이제 공부 시작한 거예요 아공 법공 얻었다는 말 혹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아니 우리 멘토를 봤는데 일주라고 하는데 법공 얻었다고 하는데 내가 좀 이상해 보니까 이상해 이상하죠 저도 이상한데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이게 법집을 벗어난다는 건 일체 우주가 참나 관점에서만 보인다는 건 이건 비로자나물이나 가능한 거예요 인간은 아집 법집 절대 못 벗어납니다 다만 칠지 보살 정도 되면 아집이 없어진 건 아닌데 아집이 육바람이를 하는데 방해하지 않을 정도는 벗겨져요 그래서 칠지에서 아집 벗었다고 이때부터 성자 성인이네 하는 겁니다 부천에 칠지에서 팔찌면 확실히 벗어지니까 칠지 팔찌에서 성인이네 부천에 소리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도 남은 거는 안 벗겨져요 법집은요 시비지 부처가야 벗긴다고 합니다 그럼 그 소리는 뭐예요 제가 주장은 인간이 굳이 이상 힘들다고 하는 이것도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즐기세요 아집 법집 덕에 아니 요 팬이 이걸 참나작용으로 보면 뭔 재미예요 이게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재밌지 그렇지 않아요 이게 법집이 아니 아니 커피 한 잔 해도 이게 커피가 있고 다 커피 있고 나랑 별개로 커피가 있다는 느낌도 있고 해요 이게 맛있는 거지 내가 나를 마시고 있으면 이게 재밌으니까 현상계를 누리실지 모르는 거죠 그쵸 현상계를 누리세요 아집 법집 끼고 사는 거예요 이건 지병입니다 죽을 때까지 달고 다녀요 세세생생 영원히 아집 법집 덕에 우리가 이게 결국 탐진 치예요 탐진 치 덕에 우리가 현상계 이렇게 재밌는 거 만져도 보고 맛보고 누리고 하는 거예요 쾌락도 느끼고 현상계에서 느껴지는 이 쾌락은요 누리라고 있는 거예요 그걸 경험해 보라고 다만 경험할 때 정신 차리고 현상계를 꿰뚫어보면서 경영하라고 그러니까 알아하는 아집을 꿰뚫어보는 힘을 얻고 내가 무상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내가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애고라는 건 무상한 존재다 그러니까 나에 대한 애고의 욕심이 떨어져 나가겠죠 많이 그래봤자예요 법집도 일주보살이면 화두 터지면 마음법이 둘이 아니니 뭐 이게 늘 그렇게 사신다고요 안 그래요 이걸 알고 있는 것 뿐이에요 아는 데까지 이렇게 힘든데 그 이유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걱정하실 게 아니라 알고 삶 속에서 그 진리를 누리고 사시다 보면 그 진리 속에 살아가는 삶이 깊어지면서 내공이 느는 거지 망상 속에 수행을 하고 계셔도 안 된다고요 수행을 하면서 망상을 또 세워놔 이것도 다 아집 법집입니다 자기 욕심에 수행을 하면 이렇게 돼야 돼 하고 정해놓고 수행하시는 분은 100% 실패합니다 수행하면 내 인격이 욕심 무소유로 가야 되고 진리는 다 알고 있어야 되고 아집은 무소유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러면 욕심도 없고 진리를 다 하는 사람을 여러분 찾으시면요 현상계에서 진리만 바라보고 사신대 그리고 욕심이 하나도 없으시대 사기꾼밖에 없어요 안 되니까 사기를 치죠 그쵸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걸 바라시면 사기밖에 안 당합니다 사기 당하는 것 밖에 뭐가 더 있겠어요 그게 다 사기라는 겁니다 실제를 찾으셔야 돼요 실제는 여러분은 아직 법집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게 있어서 우리가 인생 사는 맛도 나는 거예요 중생이 살아가는 맛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집이 올라올 때 아집의 실체를 꿰뚫어보실 수 있는 안목이 있으신가 그리고 마음법을 대할 때 마음법의 실체를 꿰뚫어볼 수 있는 그 반야바라미를 갖고 계신가 선정에 기반한 반야바라미를 얻으셔야 아공, 법공, 구공까지 꿰뚫어보는 반야바라미를 얻으시면 일지보살이라고 하는 게 그럼 그 일지보살은 아집, 법집 다 없냐 아니라고요 아집을 다스릴 수 있는 무기를 얻은 거고 법집을 다스릴 수 있는 무기를 얻어서 남들보다 더 현명하게 남들보다 더 욕심 비우고 살아가실 수 있다 이 정도입니다 그 내공이 또 쌓여서 칠지, 팔지 올라가서 성인의 경제에 이른다 하더라도 그 아집, 법집이 내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육바라미를 잘못하는 거를 막지 않을 정도로는 쓴다 이거지 모든 걸 꿰뚫어보고 모든 걸 욕심을 다 버렸다 이건 아니라는 꼭 이렇게 말을 세게 지르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불교가 되게 막 필받으시면 막 막 질러요 삼천 대천 세계를 뭐 초월한다느니 막 이렇게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실상을 얘기해 드려야죠 이런 실상이 안 드러났다는 게 우리 불교가요 어 허황된 공부를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즉 아공, 법공의 기초적인 인가도 지금 어려워하는 불교한테 이 위의 얘기는요 상상 속의 얘기거든요 허황된 얘기만 계속 떠도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길 밟아온 사람들이 많으면 이게 별거 아니라는 거 아실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뭣도 아닙니다 이게 이 경지라는 게 얻고 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 이제 좀 맨정신 차리고 이제 좀 정신 차리고 사물을 좀 똑바로 보면서 살아갈 정도 수준 된 거밖에 안 돼요 예전에 인지가 떨어지던 시절이면 이걸로 막 대도인 치급을 받는데 지금은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요 이 정도는 기본이고 여기에 뭘 해야 돼요 아공, 법공 플러스 육바라밀 이걸 가지고 육바라밀 아공 공부한 걸 가지고 너 아집 떨어졌다고 그럼 육바라밀 더 잘해야 될 거 아냐 법집 떨어졌다고 그럼 육바라밀 더 잘해야 될 거 아냐 그래서 육바라밀을 더 잘하려고 노력하다가 뭐에 들어가겠어요? 아공, 법공이 더 극치의 이름 구공에 들어가겠죠 그럼 구공의 진리를 알았다 내 안에 육바라밀이 있다 이 소리 하면 이제 일지인데 이걸 다 종합해서 아공 이건 사실 이제 법공의 극치입니다 법공은 구공의 기초고 구공은 법공의 극치고 근데 이게 다 종합돼서 구공 한마디로 얘기하더라도 요거 하나를 또 10단계를 거치면서 키워가는 동안 아집은 아집 방면은 아집대로 아집 방면은 법집대로 하나씩 줄여가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 장애, 지적 장애 떨어져 나갈 때마다 한 레벨씩 한 레벨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집 법집이 쉽게 떨어질 물건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거기에 떨어져 나간 만큼 내 레벨이 올라가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왜 이 단계를 그렇게 높이 쳤냐 이때 진실을 알았다는 걸 쳐주는 거예요 아공의 진리를 자명하게 알았대 법공의 진리를 자명하게 알았대 구공의 진리를 자명하게 알았대 알아한 일주보살, 일지보살 요거 쳐주는 거예요 그 다음은요 안 거 가지고 죽어라고 육바람이를 통해 현실에서 드러내면서 자기 레벨 올리고 업장 털어가면서 중생 구제하면서 살았대 불국토 건설하면서 그냥 그 스토리가 펼쳐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진안하다 진안하다 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렇게 길이 끝이 없다는 걸 아시면 여러분 마음이 편해집니다 아 이번 생에 될 일이 아니구만 이번 생에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편하게 먹으세요 이번 생에 될 일이면요 우리가 지금 여기 모여서 집에도 못 가고 해야 돼요 그쵸? 된 사람만 나가고 안 된 사람은 합숙합숙 하면서 해야 돼요 왜냐면 이번 생에 해야 되면 할 수 있다면 즉신 성불이니 뭐니 다 부질없는 소리고 정확한 방식으로 진급한 사람이 이번 생에 제일 진도 많이 나갑니다 뭐 견성인이 뭐 돈오돈수니 뭐 즉신 성불이니 떠드는 사람들 오히려 오히려 헤매느라 진도 못 나가요 건방떨다 진도 못 나가고 이거 얻었다고 건방떨다가 진도 못 나가고 꾸준히 올라간 사람이 제일 무섭죠 계속 하고 있는 사람 학당 강의 듣고 꾸준히 하는 사람이요 두고 보세요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1, 2년만 지나도 반드시 그분한테서 다른 표가 납니다 그런 실력을 확보하시기 바래요 이거는 저기 우주가 알아주는 그거고 여기서 아공이건 법공이건 일주보살 실력만 확실히 다지시면 정토는 여러분 겁니다 사후세계까지 보장해 주잖아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정토론이 정토론 들어가려면 정토론에 의하면 아미타불 정토 들어가려면 자격이 일주보살입니다 늘 부처 볼 수 있느냐 이거예요 늘 부처 볼 수 있느냐 늘 부처를 볼 수 있는 자기 부처예요 늘 자기 부처 볼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자라야 가서 아미타불을 늘 뵐 수 있다는 거예요 아미타불 그러니까 지금 그 정토론도 가능한 이유가요 나무 아미타불만 외면 정토 갈 수 있다 육바라밀 안 해도 된다 이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닌 게 뭔지 아세요 나무 아미타불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또 육바라밀이고 그 중에 뭐예요 선정과 반야예요 나무 아미타불 하는 게 선정이고 나무 아미타불 하다가 자기 부처를 보면 자기 부처가 아미타로 보이고 자기 부처만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 부처를 보고 나면 현상계가 일체가 아미타불의 화연으로 보여요 그럼 그걸로 복공을 깨닫는 거예요 아미타불 하나로 그래서 정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미타불 하나로 갈 수 있다 이 말도 뭐랑 똑같냐면 화두선만 하면 일주보살 된다 견성한다는 소랑 똑같은 소리예요 하나만 붙잡고 명상하다 보면 선정과 지혜의 힘으로 아공 복공 깨달으면 이 말을 꼭 해줘야 됩니다 이 말을 안 해주면 오해해요 어설픈 명상 체험만으로 정토를 확신하면 안 되거든요 반드시 명상과 지혜가 함께 가서 정토문이 열린다 그럼 여기 지금 깨어 계시면서 여러분 학단 강의 들으신 분들은 참나 아시죠 참나 아시고 자기가 인가한 만큼 마음법이 공하지 라고 하고 계시는 이 상태 깨어서 마음법이 공한 줄 생각으로 분석해 보고 생각으로도 분석해 보고 쉬면서 명상 중에 쉬는 중에도 그걸 챙기고 쉬고 있는 상태 이 상태가 직관하고 있는 이 상태가 그냥 알고 있는 그 상태 알고 벚꽁을 알고 깨어 있는 그 상태가 여러분 정토입니다 정토 이미 참나의 세계에 계신 거에요 불국토 정토에 계신 거에요 살아서 기독교시고 말하면 천국과 접속이 되신 거에요 제가 영적 게임으로 치면 접속 되신 거다 영계에 접속 되신 거다 하는 거랑 같이 틈틈이라도 접속하세요 틈틈이 자꾸 접속해 본 양반이 천국이 내 거다 하게 되겠죠 틈날 때마다 접속하다 보면 나중에 내가 이제 거기서 안 떠나고 있구나 하는 거 알 정도 딴 짓을 해도 딴짓한다고 거기서 떠나는 게 아니구나 할 정도 물론 딴짓하면 그만큼 그 게이지는 떨어집니다 참나에 대한 몰입이나 복공 아공 복공에 대한 인가 정도는 떨어집니다만 어디 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한 생각 돌이키면 다시 활성화 됩니다 이 정도는 해놓고 현상계에서 살아가시면 제가 한 1금만 해놓고 저 같으면 놀러 다니겠습니다 하는 게 그 정도는 해놓고 놀아야지 그것도 안 해놓고 놀면 좀 찜찜하잖아요 그런 말씀 좀 드려봤습니다 이건 사후세계까지 연결됩니다 여러분 깨워서 아침 저녁으로 깨워서요 지금 죽는다 생각하고 지금 정토가 느껴지시는지 해보세요 참나 상태에서 여기가 내 고향이 내 고향 본향이다 가야 될 곳이다 하고 깨워서 계셔보세요 어느 연불하는 것보다 아미타불도 하세요 그냥 연불만 하는 거랑 차원이 닮니다 왜냐하면 연불의 극치도 뭐예요 자기가 부처를 봐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는 바로 먼저 부처부터 보고 연불을 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뭐 똑같으면서도 더 더 힘이 있죠 같은 연불을 해도 나무아미타불 한 번만 해줘도 심지어 딱 여기가 정토구나 느낌 옵니다 기분 내려고 하는 거예요 나무아미타불 천국으로 천국으로 가볼까요 그러면 예수님 하면 천국에 있다는 기분이 들죠 참나의 뿌리를 받고 있으니까 다 둘이 아니에요 다 참나의 작용일 뿐이고 정토건 천국이건 이 세계가 내 본래 세계다 하는 거 아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생사에 대한 두려움도 터시고 내세에 대한 두려움을 터는데도 이 참나 명상을 잘 활용하시면 참나 하나가 참나 하나를 붙잡고 그냥 참나를 명상으로 붙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혜로 붙잡는 걸 반야바라밀이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 불교의 모든 경쟁이 반야바라밀을 최고로 치는 이유가 반야바라밀이 육바라밀의 시작과 끝이에요 실제로는 끝에 이치해 있죠 실제로는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알아야 뭐 알아야 보시도 하고 알아야 선정에도 들고 뭘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공식을 알아야 바라밀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야바라밀이 맨 앞에 있자 시작이자 끝이에요 맹자도 뭐라고 했냐 지혜는 시조리 정조리 시작이자 끝이다 지혜는 우리가 안다는 건 행의 시작이고 동시에 행이 끝나면 다시 뭘 남겨요 정보를요 정보는 시작과 끝인 거예요 반야는 우주적 공식 우주적 정보를 아는 거라 바라밀의 시작이자 바라밀의 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늘 깨어서 알고 계셔야 돼요 자명함 자명함으로 나는 진리를 안다 하는 그 느낌 가지고 깨어 계시는 게 반야바라밀을 얻으신 거고 반야바라밀이 여러분 공부의 내비게이션 역할이 될 거다 그래서 자명 찜찜 신호도 다 그 반야바라밀로 우리가 알아내는 거잖아요 그 반야의 폭이 내가 실체가 없고 무상한 존재다 하는 정도 아는 거 우주 전체가 참나의 작용이다 우주의 모든 존재들은 참나의 작용이다 하는 거 우주는 육바라밀을 기준으로 선악을 판정한다 하는 거 아는 거 이렇게 지혜가 점점 숙성돼 갈 뿐입니다 반야바라밀이 아공 반야에서 법공 반야로 구공 반야로 성숙될수록 우리 영적 레벨도 올라가고 육바라밀의 실력도 나머지 바라밀들의 실력도 수준이 같이 올라가는 거 내가 공화한 줄 아는 정도면 아직 좀 비운 정도의 육바라밀이 나올 거고 마음법이 공화한 정도 알면 법집을 좀 비운 고차원 육바라밀이 나올 거고 이러면 이런 소리 멋진 소리가 나와요 이때는 조도 준 게 없고 보쉬해도 베푼 게 없고 뭐 중생을 구제해도 구제한 중생이 없으며 평생을 떠들었는데 한마디 말을 한 게 없다 이런 멋진 말을 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법공이 아공 얘기는 들으면 그냥 무상하고 괴롭고 뭐 이런 얘기고 이쪽은 좀 멋진 말하는 알 수 없는 알아듣기 힘든 멋진 말 날리는 단계고 갔다가 다시 제정신 찾아서 돌아오면 그냥 내가 당한 거 싫은 거 남한테 하지 말자 다시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약간 이때 좀 겁먹들 때 이때 경전 들고 보면 이제 막 허황되죠 들으면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반야경 계통들이 그래요 거기서 정신 다시 차리면 다시 돌아와서 내가 당황해서 싫은 거 남한테 하지 말고 내가 받고 싶은 거 남한테 주자 그 소리 나옵니다 사무량심이라고 하죠 자비사 같은 소리만 나와요 자 자애롭다는 게 뭐냐면 자 내가 받고 싶은 거 남한테 해주자 비 남의 슬픔 내 슬픔으로 느껴서 같이 슬퍼해 주자 자는 사랑자자니까 도와주자고 나한테 필요한 도움을 남한테 먼저 해 주자 비 남의 아픔 같이 아파해 주자 희 이게 더 어려워요 남의 기쁨 같이 기뻐해 주자 같이 울어 줄 순 있어도 같이 웃긴 점이 애매합니다 막 안 됐다고 해서 이 집 같이 울어 줬더니 막 아들이 하버드 합격 했더니 울다가 약간 애매하거든요 적당히 해라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저 같으면 그럴 거 같아요 적당히 해라 그냥 인서울 정도로 좀 막지 왜 갑자기 치고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안 됐네 할 때는 에고가요 참 사람이 못 된 게 남 안 됐네 할 때는 내 불행이 아니니까 좀 위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잘 됐다 그러면 어 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수행이에요 수행이에요 이게 자연이 되는 게 아니니까 수행이죠 자 비도 잘 안 되는데 비까지 했는데 희는 뭐예요 남 잘 됐다는 거 같이 기뻐해 주는 거 그래야 남도 나중에 날 기뻐해 줄 텐데 그렇잖아요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안 하고 내가 받고 싶은 거 해 주자는 그냥 고공식이에요 근데 남 잘 됐을 때 기뻐해 주기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사실 나는 내가 잘 됐을 때 남이 기뻐해 주길 바라거든요 모순이 생기죠 그러니까 몰라 괜찮아 하면서 아공 복공 총동원해서 수행으로 하셔야 돼요 기뻐해 주기 몰라 괜찮아 몰라 기뻐해 주자 내일이라고 생각해 주자 막 이렇게 해서 그 다음 자비 희사 남이 나한테 서운하게도 평정심 유지할 거 여기 자비 희사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자비 희사가 사랑 정의 그 예수님의 사랑 공장님의 인 그러면 부처님은 자비 그런데 원래 자비 희사 줄임말이에요 자비 안에는 자비 희사가 다 들어있어요 부처님은 그걸 4개로 얘기했어요 4개 결국 결론은 같아요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하지 말고 남한테 하지 말고 내가 받고 싶은 거 사실 우리 남한테 해코지했을 때 남이 평정심 가져주기 원하지 않나요? 난 안 하잖아요 다 이해가 되시죠? 어려울 말이 없어요 자비 희사가 다 내가 바라는 거예요 당하기 싫은 일이고 그거 해주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술 좋아하는데 술 사줄까요? 이런 게 아니고 자비 희사 해달라는 거예요 자비 희사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자비 희사 하려면 보세요 아공 공부해가지고 아집 좀 비워야 되지 않을까요? 자비 희사 하려면 법공을 공부해서 좀 우주를 본래 공하다 하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제대로 자비 희사 하려면 그리고 내 안에 육바람이 있다 까지 알아야 자비 희사가 제대로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자비 희사 하려고 잘 하려고 이 공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비 하려고 공자님은 결국 인 하려고 그 레벨을 올려서 군자가 현인이 되고 성인이 돼서 뭐 하려고요? 인 하려고 예수님은요? 더 사랑하려고 그래서 화엄경에 10단계 있듯이 기독교에 10단계가 있는데 사랑의 10단계라고 합니다 사랑이 깊어져가는 10단계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이 깊어져가는 10단계 이것도 예전에 화엄경 강의 때도 강의 드렸고 따로 유튜브에도 올려드렸어요 그 십자가의 성 요한 책에서 제가 보고 강의 드린 겁니다 사랑의 10단계 거기 보면 화엄경 10지랑 너무 똑같이 단어 선택이요 너무 똑같아요 마지막 10단계 가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신 분이 번역을 재밌게 하셨어요 깜냥 것의 하느님이 된다 하느님이 돼버려요 마지막 10단계 우리가 분명히 하느님하고 차이가 난다 그게 화엄경 10지랑 똑같아요 지금 일체질 얻어서 열애랑 똑같아 진다 그런데 진짜 열애 비로자나 부라고는 차이가 난다 이해 되시죠 왜? 개체성이 있거든요 아직 아직 법집이 있거든요 기독교도 똑같이 봅니다 깜냥 것의 하나님이란 아직 못 하느님하고는 하나가 될 수 없는 아직 못 비운 뭔가 있다는 거죠 집착들이 집착들이 이해 잘 되시죠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